여기는 노르웨이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TV에서는 크리스마스 전통 음식을 일곱 시간 동안 요리하는 걸 생중계해주고 있어요 노래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온도가 있어요 이거는 고기 안의 온도 이거는 오븐의 온도 이걸 일곱 시간 동안 접어내는 노르웨이에 그 풍경 그 가장 이쁜 기차 구간을 이렇게 생중계로 해줬다는데 오늘은 스테이크를 이렇게 생중계를 해주고 있네요 일단 친구, 조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거예요 짜잔! 이것도 조카 줄 선물!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노르웨이 노총각의 일상! 너는 노총각이야! 네, 네, 네! 저는 친구, 어머니의 선물을 꽃 선물을 하려고 꽃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 꽃을 들고 갈 거예요 좋아하시길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전통 꽃 아시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 현장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진짜 멋있었네 제가 사온 꽃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특히 트릴 진짜 멋있어 이게 제 친구였다고 합니다 에릭 에릭이 벌레할 때 와우 후 진짜 선물들을 다 여기다가 놨어요 그리고 풀어볼 건가봐 비닐이야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짜자자자자자 여기는 크리스마스 전통입니다 헉! 지금 산타가 오셨습니다 짜자잔! 제 선물은 없나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개봉기입니다 선물을 개봉하고 있어요 대부분 아기 선물이에요 대부분 아기 선물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힘들겠다 헉! 어이구 이건 누굴까? 여기는 노르웨이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는 노르웨이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짜자잔! 완전 로맨틱하지 않나요? 다들 선물을 사가지고 티리 밑에다가 놓은 다음에 이름 불러가지고 선물 찾아주고 있어요 저도 선물을 받았어요 우와 우와 열어볼까요? 진짜? 이게 내꺼야? 말도 안 돼 웬일이야 제가 선물 받았어요 왠일이야 저희 선물 받았어요 고마워 고마워 웬일이야 네, 펄 네, 펄 네, 펄 머리에 핸드폰을 줬어요 그거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목에다 할 수도 있고 머리에다가도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게 자 이제 디저트 타임이에요 디저트 타임 디저트 타임 디저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몬드 아몬드 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먹게 되면 제가 선물을 받게 되는 그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이스크림 죽 같은 건데 아이스크림 짜잔 짠짠짠 아이스크림 이건 다른 디저트입니다 아몬드 찾아가지고 선물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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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권 같은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뜯으면 뭐가 나오는데 그만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에 백크로네 백크로네 아기가 하델 하고 갔어요 하델 하델 굿바이 하델 하델 안 온 자녀들의 선물도 남아있습니다 여기 쿠키에다가 이 치즈를 올려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카이니랑 두 Tr 두 masturb 중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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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ı 두부 굿감물라 굿감물라 굿감물라